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오늘 일제의 쇼말뚝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영화 파묘, 그렇죠? 이 영화 때문에 일제의 쇼말뚝 문제가 좀 많이 부각됐죠. 심지어는 이 영화에 대해서 반일주의다 또는 좌파적 영화다 그건 아니고요. 영화는 영화입니다. 또 영화, 천만 넘어서고 했는데 재미있어 그렇죠. 그 재미적 요소가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 재미를 위한 살짝살짝 양념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그 재미의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쇼말뚝 문제. 그래서 이 쇼말뚝 문제에 대해서도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떠돌고 하는데 오늘은 그 쇼말뚝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발굴된 쇼말뚝들입니다. 한때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일 겁니다. 그때는 민족 정기를 확립한다 회복한다는 의미로 아예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이 쇼말뚝을 뽑는 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쇼말뚝 하나 뽑으면 아예 큰 제도 지내고 막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북한산 쪽에 있는 쇼말뚝이가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크기가 좀 적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뭐 그냥 천막 치는 말뚝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그런 것이죠. 이것도 좀 그렇게 크진 않고 이거는 모양이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큽니다. 이 사람 발이고 여기 다리 사진이 조금 가려서 그런데 그건 어른의 몸통만한 길입니다. 큰 대포알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쇼말뚝들이 어떤 거냐 어떤 의미로 박혔는 거냐 그래 따지면 문학 모양들이 다양한 걸 봐도 한 가지 목적으로 말뚝이 박힌 건 아닐 것이다. 그래 추측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라암아 지준의 조선노풍수 한국말은 조선의 풍수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촉탁으로 연구를 의뢰한 겁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 사사치 그 당시 한 번 더 사사치 다니면서 우리 한국의 풍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책이 875페이지가 그래요. 아주 방대하죠. 보통 일반 우리가 보는 책이 한 200, 300페이지 되는데 아주 방대합니다. 이거는 셔완하는데 옆으로 일하면 그렇겠죠. 그냥 방대할 뿐만 아니고 내용도 아주 치밀하고 대단합니다. 풍수 공부하는 사람 지금도 이거 봐요. 그 노래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 말뚝 인터넷에 여러 개 나오는데 제 말뚝에 대해서 그런 말도 합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풍수 자체를 인정 안 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주로 풍수를 인정했지 일본은 별로 풍수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풍수로 우리나라 전기가 흐르는 곳에 전기가 못 흐르도록 제 말뚝 박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손입니다. 풍수를 연구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촉탁했어. 그건 이 양반이 풍수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조선의 풍습뿐만 아니라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습 여러 권 책을 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도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베트셀러였습니다. 그 책 속에서 풍수는 조선 사회의 특질로서 멀리 삼국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하는 유권 세월을 거쳐왔으며 그 영향력은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풍수 자체가 맞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 민족이 풍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얼만큼 신뢰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또 이 양반도 아예 그냥 풍수를 무시했다면 이런 책 써도 안 했겠죠. 또 개인적인 의사로 쓴 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에서 왜 쓰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에 대해서 샅샅이 겉으로 드러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고칠 게 있는지 개조할 게 있는지 또는 말살할 게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한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자료 때문에 이걸 봐도 역시 시어말뚱은 풍수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 흐르는 곳에 정기를 끊기 위해서 꽂았다는 말이 맞겠느냐. 보통 명당도 그림이 이렇습니다. 많이 보셨죠? 위에 주산, 조종산 그러기도 하고 조산 그러기도 하고 에스죽 내려와서 주산, 현무봉 밑에 보통 이 앞에 혈자리가 있고 명당은 보통 명당과 혈자리 같이 하는데 혈자리 바로 앞에 있는 이 넓은 터 이걸 명당이라고 합니다. 좌청룡 우베코인데 안쪽에 있는 산 내청룡, 외청룡, 내베코, 외베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명당수 안쪽으로 흘러면 내명당수, 외명당수 수구라는 건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죠. 외수구, 물이 빠져나가고 또 그 명당 앞에 안산 이 안자는 책상이라는 뜻입니다. 앞산이 아니고 안산, 책상 선비가 여기 딱 앉아서 앞에 책상 놓고 있는 것 같은 그 산이 안산입니다. 딱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처럼 보이죠. 이 자리에 경복궁, 이 서울 터 이쪽이 삼각산, 이쪽이 이남산 이쪽은 북악산 쪽이죠. 그 뒤에 북한산이 있고 앞산은 안산, 남산 남산 뒤에 있는 이 조산은 멀리 관악산 그렇죠. 서울은 그래 보면 참 명당 요소 고로 같은 것 같은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이건 문제가 있다. 청와대도 이거 잘못했다. 옮기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전 문제는 쇼말뚝들이 발견된 자리가 이런 자리냐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걸 보면 대체로 바위에 있죠. 바위는 명당이 아닙니다. 혈자리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혈자리는 풍수가들이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자리 그건 비석비토 흙도 아니고 바위도 아닌 같은 심지어는 다른 곳은 괭이로 파기도 힘들어도 그 혈자리는 호미로도 팔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자리입니다. 주변에 물론 돌이 있죠. 돌도 특히 좌측용보다도 우베코 쪽에 돌이 있으면 좀 낫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또 풍수 대가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 말씀드리지만 풍수에 있어서는 서당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분명히 무라야마 지지원에 의해서 조선의 풍수라는 책도 나온 걸 볼 때 일본에서 총독부에서 조선의 풍수를 연구했고 쇼말뚝도 나왔는데 그러면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하면 혈자리에 박아 효과가 있는데 혈자리가 아닌 바위에 박은 그건 뭐냐 참 수습객이죠. 실제 쇼말뚝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도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동국의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었을 뿐이다. 누구도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쇼말뚝 박았다라는 기록을 본 적도 없고 총독부한테 직접 들은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른로부터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 고향 뭐 앞에 나지마간 산이 있는데 학교 가려면 그 산을 언덕을 좀 넘어가야 돼요. 그 언덕에 길을 냈는데 그 고개를 이슬고개라 합니다. 왜 이슬고개라 하냐면 그것도 어른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그게 중국인지 일본인지 중국 옛날에 명나라 임진왕에 와서 그렸는지 또 일제 때 그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기를 끊으려고 그 산을 끊으려고 거기다 끊고 길을 냈다. 그런 산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 산을 이슬고개라 한다.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기록도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가짜란 말이냐 진짜란 말이냐 뽑아보죠. 이영훈 교수 좀 아시죠? 식민지 근대화론 대표자 중인 사람입니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말뚝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반 한수도 뜹니다. 양반 아시죠? 일제의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보다 그랬다가 재판까지 해버린 사람이죠. 양반의 책에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까지 나서서 전국의 요처에 박힌 휘말뚝을 뽑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박은 것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실은 인급마을이 또는 군부대가 무슨 피로에 의해서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몇 사람의 풍소가가 지어낸 그 같은 주장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인근 마을에서 또는 인근 군부대가 뭔 피로 때문인지 모르지만 박은 것이다. 양반은 일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김용삼 기자의 글에서 인용한 겁니다. 양반 또 누구냐면 전 조선일보 또 주간조선 기자인데 지금은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이용훈 교수가 대표로 있는 이승만 학당의 순생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양반의 소논문 속에서도 그런 주장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셔말뚝이 박혀있다고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조사한 결과 청량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되는 대삼각점 소삼각점과 주민들이 셔말뚝을 제보한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말뚝 박혔다 했는데 가보니까 일제 때 청량을 위해서 박은 삼각점과 일치하더라. 이 말은 그 셔말뚝은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박은 게 아니고 토지 청량을 위해서 일제가 박은 삼각점이다. 그 삼각점 대삼각점 소삼각점 위치가 일치한 거 볼 때 그는 그런 토지 청량을 위한 말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돌아가볼까요? 이거는 토지 청량을 위해서 박았다 싶은데 이런 걸 토지 청량을 위해 박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발 여기 사는 거 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린애 몸통만 하다 그랬죠. 이따만 한 겁니다. 이렇게 굵은 거 토지 청량을 위해서 이거 박나는 건 말이 안 되죠. 용어로도 군부대가 뭔가 막사 설치하기에 박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토지 청량을 위해서 박나 용어는 그럴 뜻도 해요. 그렇죠. 뭔가 한마디로 뭐다 라고 하기는 참 곤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이 말 자체에 두 분 다 말하는 내용이 객관적보다는 이 양반들의 주관이 아주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주관이 좀 쉽게 말해서 친일적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는 괜찮냐는 거죠. 또한편 한번 간 것처럼 오히려 엉터리다. 인근 말에서 군부대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 무슨 풍수가 지어낸 그런 말에 따랐느냐. 이 양만들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운노 후쿠주라는 사람이 매지대학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2006년 국내 학술지에 기고하고 국내 학술지에 물론 1월어 기고했으니까 이진호 지적 박물관장이 번역한 한국측도사업과 조선민중의 저항이란 논문에서 소개했는데 그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 1914년 6월 17일에서 21일에 열린 헌병대 회의를 토대로 작성한 삼각점표 및 표석의 보관에 관한 건 그걸 이 논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헌병대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근래 삼각점 점표와 표석을 훼손하는 자가 격증하였다. 표 즉 표 1달 1과 같다. 1913년 중 1913년 동안에 표석의 발굴 또는 훼손된 것 36개소 점표가 파손된 것 126개소 개 162개 손앗된다. 기타 심산유곡에 있어 감시자의 보고가 누락된 것을 합계하면 매우 많은 수량이 웃돌 것 같다. 점표의 훼손은 폭풍 낙래 등으로 인한 것은 본디 적지 않지만 고위 특히 미신에 의한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것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표석의 훼손 같은 것은 모두 고위로 한 것이 유명하다. 일본 일본 헌병대에서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을 일본 학자가 논문에 소개한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1913년 1년 동안에 쉽게 말했었죠. 말뚝을 훼손된 것 36개 또 훼손은 아니라도 파손시키거나 흔들거나 그랬던 것 합쳐서 162개나 문제를 읽힌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문제 아니죠. 왜 그렇겠냐는 겁니다. 별 문제 없다면 그냥 박아놓으면 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린벨트 처음 생기면서 개발 제한구역 요만한 시멘트 말뚝을 표지석을 박은 적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어느 날 박혀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중학생들이 장난삼아 딱 떼가서 이단엽 차기로 차고 그래서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석이가 우리인 줄은 알지만 우리 중에 누군지는 모르고 더군다나 꼬마니까 그럽니다. 정부서 박은건데 이래 흔들었다가는 다 잡혀간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짝 쫄아서 일제 손 안 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장난삼아 말뚝을 흔든 거 아니죠. 1년 동안에 36개를 아예 뽑아버렸고 116개를 아예 그냥 부숴버리고 이랬다는 것은 이 샤말뚝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저항감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샤말뚝이 민족 정기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게 저항한 거냐. 그냥 일본 사람은 토지 조사를 위한 표식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아 그러냐 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을 말사르기 위해 제말뚝을 바꾼 것이다. 뭐냐면 토지 조사가 뭔지 아시죠? 일제가 토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민족의 땅을 총독부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민중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땅을 뺏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뺏기는 거나 우리의 혼을 뺏기는 거나 똑같이 저항한 겁니다. 그게 와전되어서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제말뚝을 박았다. 그러면 더 좋은 민족이 더 저항하죠. 그래서 아까 이용훈 기자나 김용삼 이용훈 교소나 김용삼 기자가 제말뚝 토지 조사를 위에 박았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분명히 실제로 토지 조사를 연 박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우리 민중들한테는 큰 상실감을 느낀 겁니다. 실제 땅을 뺏기는 상실감이 혼을 뺏기는 같은 상실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전되면서 민족 정기 때문에 박았다. 땅 안 뺏기는 다른 사람도 울분이 터진 거죠. 그렇게 와전된 것 같은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꼭 이것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잘 알으신 것처럼 이 한반도를 토끼 모양 달러왔다. 그것도 분지로한 일본인이 이렇게 딱 그려서 선전한 겁니다. 그 대항한 최남선이 호랑이 딱 그렸습니다. 물론 최남선은 나중에 친일했다 하더라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많이 알고 있죠. 이런 짓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했습니다. 식민지 정신마저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 하나 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저항하려고 이런 그림 아니다. 호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토지조사 달 위에 박았다 할지라도 우리 땅 뺏드는 것은 그것도 우리 혼을 뺏드는 것이다. 민족 정기를 뺏드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죠. 기록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서영수 목표대 지적학과 교수님은 그럽니다. 실제 청량을 위해서라면 소삼각점 대삼각점 등의 표식을 하는데 발견된 제 말투 근처에는 어떠한 표식도 발견되지 않았다. 청량 전문가 입니다. 표시를 하면 그냥 말투만 보고는 게 아니고 보통 좌표 얼마 당연히 쓰죠. 그러면서 소삼각점 대삼각점 한자로 쓰고 하는데 그런 걸 없더라. 그런 걸 볼 때 과연 토지 청량을 위해서 박았다고 할 수 있나 의문 제기하는 겁니다. 이 말투 군사용 막사 세울 때 사용된 것이다. 앞에 영훈교수 그러죠. 동네 사람이 박았거나 군사용 막사 세울 때 박은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김종상 기자는 토지 청량용으로 박은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무속인들이 주술론식으로 꽂아둔 것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 요소에서도 말뚝 비슷한 거 호미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고 또 놀랐죠. 감히 우리 이순신 한테 일본 놈들이 이렇게 했다. 실제 그거 나중에 범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무속인 이순신 이순신이 꿈에 나타나서 이순신이 꿈에 나타난 이후로 자기 영빨이 없어져서 영빨을 살리라고 그랬다. 그랬었겠죠. 아마 이 무당의 영빨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낮은 영이 있었는데 이순신을 한번 돌아가서 이 영이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가 민족의 정규를 끊기 위해 반 것이다. 정확히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 때문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말뚝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고 박힌 위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청량용으로 박은 건 괜찮고 일제가 민족의 정규를 끊기 위해 박은 것만 나쁘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서 괜찮다.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건 못지 않죠. 분명히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거 나왔죠. 일본 헌병 회의록에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다양한 말뚝이 있는데 무슨 용도로 박았는지도 모르는 게 많지만 이것 때문에 박은 게 분명히 있었고 한 해 동안에 수십 개가 훼손되고 한 만큼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저항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제 말뚝을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규를 끊기 위해서 박았다 하고 단정짓기도 힘들지만 그거 아니다. 그냥 토지 청량용으로 박은 것이다. 괜찮다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든 이거든 어쨌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박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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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